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아우, 뭐야. 갑자기 이렇게 좀. 지영이 노래 잘하네. 맞지? 진짜? 감탄하고 있어. 목소리가 좋잖아. 이건 오빠가 들어준 거야? 아, 아니구나. 이수 씨, 아니구나. 이수도 노래 잘하네. 다 잘하냐, 노래를. 신경 써요, 지영이 신경 써요. 이거 진짜 예쁘다. 뭐가? 내 트위드 자켓. 이거 너무 예쁘다.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따라해.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Kultur Meh. 슬픈 prosec 아쿠아맨 틀어죠. 와! 컴맨이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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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! 친구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못 정할지 몰라요 왜요? 자기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 단지도 하나 때문에 경쟁이 너무너무 웃어 그럼 이렇게 생선 오빠도 많이 들었구나? 그럼 밤 전에 실수했지만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?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응 가려? 가리지 있어 해주는 걸까? 여기를 가려야겠다 어우 어떡해 지효 이거 너도 한 번 꺼줄게 엄마 와 여기 누울래? 이렇게 가려줄까? 응 안 되네? 여러분 30분만 견뎌 날 왜 이렇게 놀라게 하세요 죄송해요 장난해 나 못 견딜 거 같아 액소 구형 같아 뭐야? 액소 팬카페에서 내 사진 보여달라 왜? 응 응 근데 형 그 그 근데 형이 뭐야? 김종덕? 미안해 미안해 아우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죽어 내가 괜찮지 않았나 그 형 그 형 그 형 그 형 그 형 그 형 그 형 그 형 그 형 어? 거의 더 왔네? 아 이거 보내줬었는데 안 열려 민규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어 뭐 무슨 노래? 이게 뭐야? 그 형 그 형 그 형 그 형 그 형 그 형 오빠 왜? 이거 오빠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그 그 어 어 어 어 어 어 진짜요? 지난주에 디드레오의 그 아 대박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콘셉트이지? 대박이다 하는게 아 야 와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옆에 봐 우와 우와 어 박사졌다 약간 기분 좋아졌어 이제 콩이 닿았다 콩이 닿았다 콩이 닿았다 그래서 호주 씨가 장난 어필을 하면서 아휴 지영 씨를 불편하게 나네요 그죠? 어디로 1번? 1번 게이트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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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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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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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귀여워 어떡해 뭐가 되게 많아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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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거 아니야 어 어 이거 진짜 오빤데?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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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이거 막 꽂아둔 거 아니야? 아유 진짜 귀여워 어머 뭐야 귀여워 아 뭐야 귀여워 이게 뭐야? 야 이거 있어 이거 뭐야? 이거 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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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귀여워 잘 어울리네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엽다 자기가 썼어 아이고 오신 오빠 이거 예쁘잖아 싫어? 어 괜찮은데? 이거 어때? 한 번 괜찮은데? 이렇게 귀엽던 거야? 이걸로 하자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? 언니 이거 봐 보자 이거 괜찮지 않아? 오 잘 어울린다 둘 다 이걸로 해 오케이 이렇게 4개 할까? 좋아요 짠 엄마 귀여워 얼마나 귀여운데 제거해 드릴까요? 네 네 우와 우와 귀 잠깐만 왜? 더 귀엽게 안 되나? 됐어? 너 괜찮게 돼 있어? 응?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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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괜찮게 됐냐고? 어떡해 날씨가 너무 힘들었어 너가 알아서 해? 아 호신 씨 너무 귀여워 근데 애들 너무 예쁘다 네 밖에 놓고 보니까 더 예쁘지? 응 저 비명 쏘 인테레스겠지? 사망여우 미쳤다 어딨어? 아래에 숨어있잖아 아 너무 예쁘다 아 사망여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딨어? 다들 절대 가지 못해 일자로 우리가 앞장서자 그래 진짜 조금의 생각보다 사망여우 너무 좋아 여기서 약간 사망여우 닮았다 그치? 나? 아니야? 진짜? 응 가버려왔네 먼저 어 도망가자 이리 와 얘들 왜 안 올까? 몰라 근데 쟤네들이 싸우는 거 엄청 귀엽다 나 본 적 있어 지금 좀 싸울 거 같은데? 안녕 진짜 귀여워 눈이 안 보이나? 아 왼쪽 오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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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없었네 이번에 새로 만든 거 같아 저거 뭐야? 어떻게 알아? 가볼까? 가볼까? 여기 묻은 거 아니고? 그런가 여기는 없었던 거 있어 걔도 있네 가볼까? 가자 가자 가보자 여기서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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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둘이 붙었다 사이 목숨 후 출입문이 열리고 발판이 들어오면 가타 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이 열리고 발판이 들어옵니다 네 하타 번을 할게요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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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기린도 있다 기린 있어 어디? 네 이거 목이 주나봐 도전이 안 좋아 기린? 기린 한 수 있어 기린 저기 어떻게 할 건가요? 바로 어 자세한 건가요? 스텝도르 한 수 도와드릴게요 오오 오, 신경들었어 지금!